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교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여러분 376번째 토드플렉스입니다 토드플렉스는 꽃이 노란색이어서 옐로우 토드플렉스로 불리우는데 토드플렉스는 뭔지 아시죠? 두꺼비입니다 이 꽃이 왜 두꺼비처럼 생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이 두꺼비처럼 생겨서 토드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이 항명은 리나리아 불가리스 불가리스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 라틴어죠 그래서 약효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궁은 플랜트 전체입니다 이 꽃이 향기로운 모양이죠 벌이 꼬이네요 통명은 버터 앤 에그스 플렉스 위드 페니 워트 와일드 스냅 드래곤 이러고 한글은 토드플렉스입니다 이 번역이 제가 한 거예요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미원산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없어요 북미원산에 다 인생 식물이고요 길가나 목추지 근처에 모래 토양에서 자산한다는 게 특징인데 이 그림 같은 데서 모래는 배경이 안 보이긴 해요 어쨌든 건조한 토양을 좋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는 40cm 정도 부드럽게 성장하고요 잎은 여기 보신 것처럼 좁은 선형인데 교대로 나고요 연녹색입니다 꽃은 8월경에 7월에서 9월 사이겠죠 뻑뻑하게 말단 총상 꽃차례 그렇게 계열을 합니다 황색이라는 건 제가 얘기를 했고요 수렴제, 정화제, 인효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정화 효과가 좋아서 결석이나 좌걸 신경통에도 사용을 하고요 황달이나 방광염, 담낭의 치료제는 아니고요 보조 치료제로 씁니다 다른 걸 쓰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긴 하고 혈액 정화제로 생각이 돼서 19세기 유럽에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로 만들어 가지고 목욕청과제나 혹은 거기에 라들 넣어서 연고를 만들고 아니면 뭐 세척이나 찜질을 해도 되고요 피부 문제나 치질 뭐 이런 데 썼다고 해요 주스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틴크는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스무 방울만 돼도 아주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우리 기는 물 4분의 3컵에 두 티스푼이니까 보통 용량보다 한 세 배 정도 넣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하루 안 내내 마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모금씩 가끔 생각날 때마다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콩나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물을 주는데 자주 주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마다 주는데 이것도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약이나 틴크는 직접 만들어서 혹은 활용하면 안 되는데요 고약은 제품을 누가 만든 거를 전문가가 만든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틴크는 혼자 사용하지 마시고 의료 감독화에 아까 말씀드렸죠 20 방울만 넘어도 심각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벌이 꼬이는 거로 봐서는 향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관상용으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카페 539번에 정리됐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